질병에 대한 명언 주디스, 올라프 모든 질병은 동정심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이종용 목사 대중인기란 부질없는 것 2005년 국민일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지만 이 리듬과 가사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별빛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1970년대 중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공전의 히트곡 너의 가사로 당시 방송국 가요순이 정상을 지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대중 가요이다 40대 이후 세대는 대부분 그때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이종용을 기억한다 75년 대마초 파동이 휘말렸다가 4년여가 지난 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녀 겨울 아이 등을 팬들 앞에 남겨놓고 호련히 사라졌던 그가 오랜만에 고구를 찾았다 사실 그가 미국에서 목사가 됐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알려졌고 목사가 된 뒤 몇차례 고국에 다녀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이번 고국 방문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간 밝히기를 꺼렸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고스란히 꺼내놓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다가 목회자로 변신한 과정 그 과정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야기 목회자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바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한 뭉통의 원고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게 된 것이다 그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주위의 많은 권유에도 책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내 이야기를 썼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오랜만에 고국당을 밟은 그는 자신의 심경을 차근차근 밝혔다 자그마한 체구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의 수수한 얼굴에서는 예전 인기 연인이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젠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지 않는다 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때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난 뒤부터는 결코 바보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그는 누구보다 신실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영웅이다 그는 199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 현재 650여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 이전엔 텍사스주 인터내셔널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을 마친 뒤 한인 남부 침례교를 개척 8년 6개월여 동안에 2천여 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예수를 영접토록 하는데 헌신했다 그는 책의 내용 즉 자신이 인생을 설명하면서 순간순간 감회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탈산한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목회자로 거듭나 수많은 영혼에게 성령의 비를 뿌려주며 얻었던 보람 등을 설명할 때에는 지그시 눈을 감기도 했다 그는 대마초 사건으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 4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며 그때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윤복희, 곽규석, 유인촌, 김도양, 최송호 씨 등과 함께한 대형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주인공 이수역을 맡아 공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밝혔다 대중의 인기는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의 말에는 신념에 흘러넘쳤다 그리고 목회자가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수많은 목회자에게 교훈이 될 만했다 그는 목사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면서 많은 이들이 목회를 형국과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축복과 기쁨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조했다 코너스톤이 뜻하는 모퉁이 돌이 중요성을 설명하는 그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모퉁이 돌이 있기에 건물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고 보면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모퉁이 돌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가 출간하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간정집이면서 목회 철학을 담은 책이다 그는 작은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이 책을 읽다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이 책을 읽다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차가운 겨울바를 맞으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의 히트곡 겨울아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에서 나만의 당신을 우리들의 당신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며 활짝 웃던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종령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종령은 미국 코너스톤 교회를 단임하는 재미교포 목사입니다 일본에서 출석한 재미교포 최희성씨와 미국에서 결혼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령 목사 코너스톤 교회 최경주 최희섭 선수도 출석 코너스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1993년 10여 명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이종령 목사 거처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됐죠 이 목사는 당시 텍사스의 한인 남부 침례교회 단임을 사임한 뒤 휴식을 추하고자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이 목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회 설립으로 이어졌죠 코너스톤 교회는 흔히 이 목사의 이미지 때문에 문화사역 중심교회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이전에 성도를 온정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삼는 사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교회로서 중소형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문화사역이 뒷전이지는 않고요 세상문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 목사의 지론에 따라 다양한 문화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5년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셀러브레이션 2005 코너스톤 콘서트는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의 뛰어난 영성과 건강성은 신앙의 유물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죠 메이저리거 최희섭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도 LA에 오면 꼭 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립니다 겨울아이 이종용 목사 뮤지컬 때문에 예수 흉내내려다 그 마음에 닿은 거죠 한겨레신문 권태우 기자의 2019년 이종용 목사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2019년 그를 만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토론소로 향하는 차안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다만 그를 알지 못해도 겨울이 생일인 사람들은 종종 청안 하이톤의 겨울아이라는 축하 노래를 몇 번은 들어봤을 것 같다 이종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1975년 데뷔공 너로 단숨에 가요계의 정상이 올라 가요순위 프로그램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그의 가요 시상식에서 1등상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시상식 당일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신중현, 이장희, 윤형주, 김추자 등과 함께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그때 이종용은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26살 스타는 그렇게 쓰러지는 것 같았다 4년이 지나 1980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아이 등을 발표하며 복귀했다 그리고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맞는 등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그는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했다 마주 안고 보니 후덕하고 넉넉한 모습에서 그런데 고기를 숙이고 목소리만 들으면 명확한 발음과 맑고 높은 톤의 톤 테이블에 남아있던 그 목소리 그대로다 수십 번 반복했을 이야기를 물었다 그때 왜 떠났냐고 79년부터 81년 12월까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49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당시 빌라도역은 유인천 막달라 마리아는 윤복희 헤로슨 박규석 유단은 추송 김도양 예수는 저였죠 뮤지컬이란 개념도 분명하지 않던 시절 가수, 코미디언, 영국배우, 탤런트 등 모두 당대 최고의 인물들로 배역을 채웠습니다 하루 2회 공연에 2회 연습 똑같은 대사와 노래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역에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인 예수를 연기하니 인간인 제가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보검서를 수없이 읽고 산상소원, 배신, 재판, 고문, 승천 등의 순간순간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원정일 생각하며 그 마음에 다가가려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는 거죠 그는 말을 이었다 20대에 지사 딸린 고급차의 보디가드의 매니저에 누구나 다 날 좋아해주고 그러니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죠 그런데 뮤지컬에서 예수 흉내를 제대로 내보기 위해 예수를 알아가다 나와는 정반대로 남에게 모든 걸 다 내주는 그 마음에 닿은 것이지요 그는 예정된 뮤지컬 공연이 막을 내리자 보름 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신학공부를 위해 떠난다 난리가 났다 지저스 크라스트 슈퍼스타는 한국 뮤지컬 사상 최초의 흑자 공연이었다 앵콜 순회 공연, 세음반,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등 앞으로 계획된 일이 줄을 서 있었다 샌안토니오에는 당시 군사 언어학교가 있었고 한국의 장교들이 줄줄이 9주간 교육을 받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 수가 연간 1200명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이들을 차로 데려다주고 한국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9주 뒤에 떠나보냈다 한국에서 대접만 받던 인기 절정 가수가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 8년반을 그렇게 보내고 93년 로스앤젤레스로 왔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는데 그대로 주저앉았다 청년 8명과 거슬려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인생 스토리를 끝냈 뒤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언젠가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압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형교회에 들어서면 주일마다 교통이 막히지 새벽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시끄럽지 가끔 대형교회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하지 세상엔 관심도 없고 우리만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다는 것처럼 보이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성장신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교인수로 목표의 성폐여부를 보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 듯합니다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 가면 인구가 늘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을 권합니다 지도서를 보면 바울이 크레타섬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디도를 남겨두는데 당시 크레타는 거짓말 장애에 타락한 곳의 대명서였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돈 많고 신신한 신자 많은 곳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 가정, 세상이란 균형점이 깨진 듯 보입니다 오직 교회만 강조한 게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진실된 크리천이 되어야겠지요 인터뷰 뒤 인사 차례로 물었다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2016년 전립선암 선고받고 1년 반 밖에 못 산다 했는데 여지껏 큰 탈 없으니 감사하지요 라고 한다 암은 현재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완치되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가는 크리천튀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